고양이 장난감 주워왔어 생선 코코야 한입 하실? 요즘 잘 나온다 이거 고양이 인형인데 잘 나오지 코코가 나 근데 자다가 코코가 내 옆에 자고 있었거든 근데 너무 잘 자는거야 그래서 이뻐서 이렇게 쓰다듬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팔을 들었다? 이렇게 떨어져 다리를 들었다? 이렇게 저거 떨어지는거야 순간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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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거야 코코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순간 진짜 그런거 상상하면 안되는데 알지마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면서 아니겠지 왜 갑자기 가지고 다리를 다리를 들었다 추첨 뽀시래기 미안 DBS TJ SDL 2925 2925님 모홍 모바일? 아니라고 뻥쳐도 걸려임 아니요 그래 가자 나 산옥 뱀 뭐할까요? 나 로아 뱀 작아 산옥 확인 탐방? 탐방이 어디더라 갑자기 탐방이 기억이 안난다 여기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쪽 근처요 가자 가자 나 치킨을 먹어야 유학하게 되는데 쟤 왜 이렇게 빨라? 싫어? 야 2명 오는데? 3명 나 살 수 있어? 다행히 내가 낙하산이 조금 길어가지고 저 들어갈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총 먹고 존바 가지하 가자 여기서 존보영 여기서? 갈래? 가자 여기서 왜 존보해 기어스러면 자기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지금? 바로 앞이네요 그러네요 어디 갈까요? 맵 한 번만요 부트캠프 존댓말 쓰지마 근처 집으로 헤엄칠까? 물어보기 전에 간다 대답하기 전에 간다 수영으로 가주세요 이미 가고 있는걸? 너무 늦었어 오른쪽 집으로 여기 왼쪽 랜 진통제 일계바닥에다 주고 반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아까 여기 헉 여기에 5탄이 없어 좋다 존버 존버 이렇게 치킨 먹는건가 엎드려주세요 이제 편하게 쉽시다 좋은 들고 있어야 해 나가지말고 쏍시다 엎드려져서 망했어 앉으세요 앉으면 소리 들려 앉으세요 눈치 깠잖아 조준 눈치 깠어 너가 앉으라 그래가지고 어색 으 Noble 눈치 안깎네? 미안 예에에에엑 흐흐흐흫 내가 널 의심했어 냠냠 맛있어 으흐핳하하핰 Begin 멧 봐주세요 뱁 부트캠프로 가지아 어디.. 알아서 어딘지 안 물어볼래 괜히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주의 보면서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? 보면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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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하나 먹고 존버 가지아 먹었다 반으로 여기서 존버 엎드려주세요 아 왜 자꾸 엎드리네 야 엎드리는거 진짜 안좋아 눕방 눕방하면 트위치 정지당한다 여기서 기달립시다 그래 말소리 나 놀랬어 싸우자 싸웠어 나이그 3초끼라 질 뻔했어 던질게 없네 이제 그만 7초밖에 안 났어 오른쪽으로 돌자 조심히 또 멀어 또 멀어 또 멀어 도핑 오른쪽 문으로 돌아서 도핑 저기로? 나가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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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이야 얘 어딨어? 얘 어디있을까? 쟤 자기주의가 너무 좋은데? 망했어 쟤가 너무 잘했다 좋게 잡았다 나 못 잡았어 길리를 안붙었어 내가 못 잡았어 길일아 안붙었어 아깝다 피 마셨을까? 쟤 나 좋아 이거 제일 rude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아니 너가 왜 죽을까 내가 못 잡았어 안 보였어 너무 아깝다 이거 유아박인데 그치 게임 진행 방해 아 까비 그것도 되게 잘 하신다 아깝다 아깝다 알갓다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왜 안 보였지? 보였어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